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가성비 좋은 단수마커를 보여드릴게요 단수마커나 코스링은 쓰다보면 자꾸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어발로 뜨기 때문에 은근히 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이제 10가지 있고 컬러당 10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100개 구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귀여운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어서 보관하기도 좋고 예쁜 것 같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크로바나 뭐 그런거에 비교를 하자면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채울 때 약간 뻣뻣해요 크로바나 뭐 그런 브랜드에 비해서 근데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쭉 저렴한 거를 저도 이거를 썼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잠그지 않았을 때 이렇게 오므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려면 얘를 벌려 가지고 이렇게 끼웠어요 근데 얘는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대로 끼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썼던 저렴한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써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끼우고 채우고 좋죠 근데 얘가 그렇게 뻣뻣하지 않아요 뭐 크로바나 뭐 비싼 거에 비해서 약간 뻣뻣할 수는 있겠지만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오므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벌리고 끼우고 그랬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요런거 이제 우리 뜨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런거 있으면 정말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통은 이제 다 쓰고 나면 좀 합쳐서 단추 같은거 나도 예쁠 것 같네요 너무 예쁜 요게 몇천원뿐이 안합니다 너무 좋죠 이거는 이제 합배송이 가능하니까 다른거 하고 같이 주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